반갑습니다 우리 쩔어 남자 땀에 쩔어 남자 안녕하세요 목이 너무 타가지고 저는 유일한 이 팀의 군필자 24살 김규환이라고요 이 팀의 맞이를 맞이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네 말이 네 그렇구요 제일 특징이 있다면 이 팀에서 가장 정상이 코스프레하지만 가장 또라이같은 사람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어 싱가포르에서 온 찐은종이라고 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저는 스무살이자 막내이자 팀의 대가리를 맡고 있는 박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인스타 홍보를 아이소레이션 하지 마시고요 빨리 인스타 홍보를 해야 돼요 저희 팔로우 빨리 늘려야 하거든요 곧 200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00 많이 해야 되겠다 빨리 여기 크루 호기 오피셜 조금 지워졌는데요 크루 호기 오피셜 검색하셔서 팔로우랑 좋아요 인스타그램 한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오늘 찍은 사진이나 영상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팁박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우와 partnership 저희 Julie кажется 기존을 안녕하십니까